4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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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뭐하니, 이거야? 딴 데가서 놀아! 일들 잘하고 있니? 예! 내가 말이야, 새해 주 됐고 해서 너희들 대박나라고 부석을 하나 써왔어 부석을? 야야 조심히 다뤄라 이거 500만원짜리야 500만원? 너 저기다 조심히 붙여놔 예 야야야 그걸 옆으로 붙이면 어떡하니? 일자로 위에서 아래로 붙여야지 다시 붙여 예 야 이따 니는 벌로 이 부조값 500만원 오늘 꼭 성공해라 알았니? 예 일해라 아이씨 500만원 아 신혜비 500만원은 어째다보니? 참 일하기 이거나 팔아 빨리 돈이나 벌자 이게 인터넷 몸짱카페 가입한 회원들 명단인데 신년이라 몸관리에 관심이 많을테니 다이어트 식품을 싸게 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예 빨리 전화해봐라 여보세요 예 거기 몸짱카페에 가입하신 홍순목씨 되시죠? 네 여기는 해피해피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1년치 다이어트 도시락을 단돈 10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우와 진짜 싸다 저 그러면 1년치면 총 몇개 나와요? 10개요 예? 1년치가 10개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죠 왜요? 아 그럼 비싼건데 저 근데 거기 도시락 종류는 뭐 뭐 있어요? 칠리 닭가솜살 훈제 닭가솜살 마늘 닭가솜살 에이 제가 닭가솜살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요 그거 뻑뻑하기만 하고 먹기 되게 힘들더라구요 아 그럼 저희가 먹기 편하게 맥주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치맥이 최고죠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됐어요 저 안할래요 홍순목씨 대신 지금 100만원만 보내주시면은 홍순목씨만 특별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돈 보낼게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352-69-12378 100만원 맞죠? 예 예금주는요? 보이스피싱코리아요 예? 보이스피싱코리아요? 다..다..다..다..당황하셨어요? 당황 안했어 사기꾸나 끊어 야! 아 니 돌았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니 되는거 같으니 어 히트니스센터 영광 회원권을 싸게 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거 좀 잘 봐라 예 참 여보세요? 또 다이어트 실패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스마일 히트니스센터로 가봐 그럼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졌다 다비치 강민경의 몸매를 원하시면 1번 개콘의 김민경 몸매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여기다 한번 알아볼까? 1번 홍수목씨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히트니스센터 영광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헬스, 수영, 요가, 골프를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근데 그런 운동은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히트니스센터만의 특별한 운동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 뭐야? 독립운동이요 예? 히트니스센터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요? 히트니스센터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회원들이 도시락 대신 도시락 폭탄 들고 다니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저 근데 거기 회원 수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럼요! 이름만 들어도 놀랄만한 유명한 몸짱 스타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야? 유명한 몸짱 스타 누구요? 그.. 헐크요 예? 헐크가 거기 회원이라고요? 헐크가 여기 회원이라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들어올 땐 슈렉이었는데 운동하고 헐크대서 나가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무슨 말이 안 되는데 아유 스머프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아바타 돼서 나갔잖아요 참 그 스머프 몸짱 된 거 보고 파파스머프가 허허허허 놀랍구나 하더라구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끊어사겠구나 어이구 아유 잠깐만 어찌하면 좋으니 오늘도 할건도 못했다 피 handmade nesse쪽 엄청 knew 너를 После 문제가 있었겠구나 인사랍 꾹꾹